자, 시장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10가지를 종목들을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스피드종목10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소개해드릴까요? 오늘은 뉴스타크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환상의 콤비 남철남 성남 이후의 색의 콤비이자 좋은 종목 소개를 해주시는 톰과 제리 같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네, 봄기운을 좀 듬뿍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종목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윈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SOE를 시작으로 코위버, 대한항공, 카카오, 삼성, SDS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옴니시스템, 만도, GS, 핫네트, 현대제철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보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아니면 관심이 있는 종목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바로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저희가 그런 질문들을 자세하게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부터 스타트하겠습니다. 네, SOE를 선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합의한다는데 웬 정유주냐고 하시겠지만 합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 제재가 어, 알겠어. 오늘부터 바로 수입할게. 원자들이 수입할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면 제재를 왜 합니까? 그 제재라는 것은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앞으로 다른 나라도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바로 풀리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유가가 마이너스 4% 그 유럽 장중에 합의 가능성 좋은 얘기 나오고 있다 얘기 나오면서 마이너스 4% 갔다가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줄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고유가 시대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꼭 이게 유가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석유, 휘발유 수요가 상당히 많은 시즌으로 가거든요. 상업활동도 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유가 시대는 계속 간다면 정제 마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 정제 마진이 5달러 돌파했을 때 야 정유주 실적 좋아질 거다. 정유주 실적 보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15달러, 13달러, 17달러. 물론 변동성은 있지만 그때 비해서 2배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적은 보나 마나 서프라이즈 할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SO1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등유, 경유, 휘발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본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고점 돌파 기대감 갖고 접근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고유가 시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SO1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옴니 시스템입니다. 옴니 시스템. 일단은 봄을 맞아서 새롭게 정부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주들이 정말 두더지 잡기 식으로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옴니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잘 아시아시피 인수위원회가 산업부에서 일단 인수위 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된 내용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5대 추진 전략 중에서 화끈한 투자와 번듯한 일자리 지역 상당히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고 그 일자리를 기존의 제조업이 아닌 4차 산업이란 새로운 신산업을 통해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 만들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어쨌든 지역과의 어떤 수도권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과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일단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그 속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이 친환경이란지 그리고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산업단지가 디지털 플랫폼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권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 기대주들이 그리고 수혜조라기보다는 기대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옴니시스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지금 미령 스마트 그리드 실증 연구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로 선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스마트의 숫자만 나와도 아마 이 종목이 들썩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트도 지금 올선을 타고 완만한 안정적인 우상향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옴니시스템 가지고 계신 똘똘이 님이 2,575원 정도의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안 가도 가지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안 가도 가지고 있어야죠. 잘 드셨죠.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중국 쪽 시장 상황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43%, 중국 시장은 상승 출발 역시 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0.79%, 0.8%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중국 쪽 시장도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번 니케이지수는 근데 오늘은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1% 가까이 하락세가 1번 니케이지수는 나오고 있고 우리의 지수는 코스피는 0.3%대, 코스닥은 0.2%대 상승세를 일단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저는 코이버 한정을 좀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소희가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죠. 그 비전인 것이고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메타버스라든지 NFC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에요. 그렇죠. 보안 자체가 잘 안 된다면 나의 가상 계좌가 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최근에 주목받은 양자 물리학,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제가 몇 자리인지 까먹었는데 한 4, 50자리 되는 비밀보로 설정을 해놔도 양자 컴퓨터로 한 1시간이면 뚫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양자 컴퓨터라는 게 도입이 되면 시장이 좀 도입이 된다라면 기존의 보안 시장은 상당히 취약할 것이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코이버는 이미 그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 모듈을 활용해서 보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지금 KT, LG유플러스 이런 통신사들이 보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통신사 보안이 뚫리게 된다면 은행이라든지 일반 고객들, 일반 개인 다 뚫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서비스에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술을 선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커질수록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안 시장에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 이 기업은 한 21선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이 아닐까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관련주를 살펴보자. 코이버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요?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흐름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자동차도 지금 봄바람을 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동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어제를 기점에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현대위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만도 같은 종목들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좀 반전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자동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만도 같은 경우 1분기 실적도 이제 실적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도 어쨌든 시장 예상치를 예상치보다 15%. 그러니까 기존에 한 60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을 또 상해를 한 657억 정도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이유가 일단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든지 현대기아차다든지 지금 3월달이 끝나야 1분기 전체 판매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4월 1일날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1월달, 2월달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업체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생산량이 회복이 됐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도 같은 경우도 전기차와 관련된 매출이 작년에 9.1%였는데 이게 15%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생산 확대 이런 부분의 수혜가 좀 반응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4월달이 되게 되면 테슬라가 독일과 그리고 미국 텍사스 오틴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50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모멘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다시 이제 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왕님이 주식 다 팔았다. 다시 저점 매수 대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자동차 관련 주도 그런 관심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세 번째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외국 가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인천공항은 못 가봤는데 사진 보니까 줄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글바글. 물론 바글바글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저는 항공 수요 특히 단거리 노선도 많겠습니다만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뭐 SOE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가 상승 관련해서 항공사들 실적 좀 떨어질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료할 종류라는 게 있어요. 항공사들이 유가가 오르면 또 그런 부분들로 상당 부분 커버를 합니다. 약삽하게.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극감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고 항공사가 적자 보일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잘 마무리가 만약에 된다라면 지금 러시아 쪽으로 못 가요.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그쪽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회 노선을 활용하는데 한 3시간인가 4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그러면은 그 3시간 4시간이면 보통 우리가 유럽을 갈 때 한 8시간에서 9시간 걸리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에 갔는데 그런데 3, 4시간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반 50%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기름 소요량도 50% 더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된다라면 일시적인 기후였다. 다시 항공 노선이 복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정적인 화물 운송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면 저는 대한항공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저는 또 세 번째 종목이 GS다 보니까 SS가 좀 겹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지지장학적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예멘 반군이 싸우듯 석유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지금 예멘 쪽 같은 경우 서쪽과 동쪽이 시아파와 순위파인 싸움이 계속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순위파 같은 경우 사우디 그리고 시아파 같은 경우 이란이 현재 지원을 하게 되면서 사우디와 이란이 대리전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미국이 이란과 핵합이라든지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기분이 완전 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 상당히 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상당히 사이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바이든의 전화도 안 받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사이가 틀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증산 요청을 현재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우디와 같이 생산 역량이 많은 나달이 결국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과 핵합이가 진행되게 되면서 만약에 증산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러시아 제재라든지 그리고 사우디 그러니까 결국 기름값이 2020년 4월 달에 마이너스로 갔던 경우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했던 원인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작하면서 치킨게임을 진행했던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키를 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유가는 결국 100달러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차희 대표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당분간은 어쨌든 100달러 대의 유가는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SOE를 아까 주셨고 GS를 이렇게 하나씩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갈까요? 유차희 대표님의 카카오 네 번째 종목이 카카오인데 유튜브에서 또 카카오 나오면 또 질문이 쇄도합니다. 정정숙 님이 카카오 12만 7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습니까? 꼭 답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만 7천 원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12만 원 언저리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카카오 원래 제가 그전에는 약간 네이버를 많이 주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쩐 일로 카카오를. 카카오를 주목을 하는 것은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규제를 계속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게 얼마나 줄일지 안 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카카오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참 우리나라 시장은 뜨뜻미징한 모습이네요. 유럽 그렇게 폭등을 했고 미국도 강세장인데 참 못 올라가는 거 보면 답답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시장은 그게 배알마켓 랠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인 상승이든 급등세든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남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금리가 오르든 말든 일단은 1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주들도 원래는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와 다른 점은 지금 성장주들이 일부 좋은 기업들은 실적도 좋게 나오고 성장도 계속한다.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주가 매력 여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시장에서 성장주를 좀 바라봐도 될 만한 분위기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네 번째 정보는 핫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국제사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만 반짝 테마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11개 도시에서 시범 지역을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범 지역을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달러 법안을 발의를 했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도 행정명의에 서명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달러가 기초통화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디지털 합계 쪽에서 조금 먼저 선전을 해나가게 되면서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디지털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사우디가 미국한테 기분이 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유 결제를 위안화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아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란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러시아단지 사우디안지 그리고 여러 다른 국가들과 조금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에는 기초통화의 어떤 지위가 상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행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빠르게 디지털 합계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핫네트라는 종목을 준비했지만 아마 새로운 디지털 합계 관련된 종목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디지털 합계 관련된 이슈도 주목을 하게 되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핫네트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핫네트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저희가 지정학적 스토리를 열심히 듣다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마지막 종목들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윤 대표님 마지막에 삼성 SDS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딸기곤듀 님이 삼성 SDS 15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왔습니다. 계속 홀딩하십시오. 오늘 정태경 팀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종목들 그러니까 컨셉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 SDS는 크라우딩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보안이라든지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집 책을 개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류 사업이죠. 그러니까 삼성 그룹의 물류를 삼성 SDS가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 삼성 SDS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하도 하도 한 4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조입니다. 그러면 현금만 가지고도 그것의 상당 부분 반영이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블록체인이라든지 AI 서비스를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AI, 블록체인 이런 거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다. 저는 이거는 올 연말까지 계속 홀딩하시면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S 저도 차트 보니까 오랜만에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져 있네요. 삼성 SDS. 마지막 10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최근에 와서 경험성 자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럽의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증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3월 때에서 4월 달에도 이제 연령 강판이라든지 후반에 대한 가격을 10만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있는 철근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가격 인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바닥에서 좀 탈출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의 현대제철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제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골라주시는 오늘의 탑핵 종목을 하나씩 확인해 봐야겠죠. 유창희 대표님은요? 저는 삼성 SDS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알려주신 삼성 SDS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봄바람이 기대가 되는 만도. 만도. 만도 탑핵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일단 좀 봄 기운을 타고 달릴 수 있을지 만도를 탑핵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삼성 SDS와 만도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